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주의 판변치대의 박삼교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자본시장법 부정위와 배상 책임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4992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펀드 매수인이죠. 매수인 상고이고 피고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입니다. 펀드 원고가 상고했지만 상고 계약됐죠. 이 원고들은 외국 금융회사들로부터 코스피 지수옵션 상품을 매수합니다. 만기일은 2010년 11월 11일이고 행사 가격은 250, 그러니까 코스피가 250이면 옵션을 행사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고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은 자기 자본으로 코스피 200의 지수 차익 거래를 했었습니다. 피고 은행, 그러니까 도이치은행은 2010년 11월 11일까지 중립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푸드업점과 매수 이런 것들을 각각 균형 있게 하고 있어서 손해가 나도 여기서 이익을 볼 수 있게, 이런 중립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11월 11일 날 14시 19분경부터 30분간 매도 포지션과 푸드업점 매수로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푸드옵션을 사면 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을 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다음에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떨어뜨리게 해서 성공해서 그것보다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면 푸드옵션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가죠. 그래서 이걸 투기적 포지션으로 구축을 해놓은 거죠, 도이치은행이. 그래서 피고 은행은 마감 동시효과 시간에 코스피 198개 종목, 보여주식 전량 2조 3,700억을 7일에 걸쳐 매도합니다. 동시효과에 쫙 매도해가지고, 그리고 도이치 증권도 마감 동시효과에 690억을 매도한 거죠. 그러니까 총 2조 한 4,000억 정도를 마감에 198개 종목 일제히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장마감 동시효과 직장 코스피 직수는 254.6이었는데, 이 동시효과로 198년에 2조 4,000억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피 직수가 247.5일로 급나가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원고는 옵션 행사학을 할 수 없게 됐고, 피고 은행은 푸드옵션 매수를 통해서 436억 수익과 피고 증권은 11억의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도이치은행과 도이치 증권이 지수를 낮춰서 자기네 푸드옵션 상품으로 통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원고같이 250이 됐었으면 금융수익 상품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손해를 봤죠.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아닌, 지금 이 사건의 피고 은행과 도이치은행과 증권은 원고에게 펀드를 판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게 문제 된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게 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건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하는 경우는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여서 펀드를 팔고, 허위펀드 팔고 이런 경우에 투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는 거고, 그 부정행위에 상관없이 이거와 관련된 커뮤니티 상품을 거래한 상태, 그러니까 딱 이 사건이죠. 지금 이 도이치 증권과 은행은 자기가 갖고 있던 코스피의 물량을 일시 매도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푸시업선의 캐사 가격을 올리게 된 거죠. 이런 부정행위를 한 건데, 그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원고 같은 제3자가 손해배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다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부정행위자에게는 상품의 발행인 관리인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나 조건 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상품과 관련해서 권리 행사나 조건 성취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때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보기에 피고 은행이나 증권은 이 사건 옵션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두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민법 제750조에 손해배상은 질 수는 있지만 상당 인관계도 없다. 따라서 피고 도이치은행이나 증권이 이 마지막 지수를 끊어내려고 해서 푸소피션을 가격에 올리게 된 이 행위 그러니까 부정행위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 은행과 증권은 코스피 지원을 낮아지게 하는 의도로 장 마감 도시 효과에 대량 매물을 매도하고 푸소피션 거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옵션 거래 상품에 관하여 피고들이 거래 상대방이 아니고 또 원고들과 대립되는 이행위를 가지게 된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부정행위도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부정행위도 맞을 수는 있지만 원고들과 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대상자가 아니거나 상당히 없다고 본 것이죠. 또 피고들이 코스피 지수를 의도를 낮추려고 한 것 자체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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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